조이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종이접기 교실 안녕하세요 조이쌤이에요 오늘은 꿀꿀꿀 귀여운 돼지를 접어볼거에요 분홍색 색종이 한장을 준비해 대각선으로 반을 접었다 펴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었다 펴주세요 가로로 반을 접었다 펴주세요 세로로 반을 접었다 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 아랫면을 올려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 양쪽 면을 문접기로 접었다 펴주세요 오른쪽 아랫면 안쪽을 펼쳐 눌러 접어주세요 오른쪽 윗면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 반을 뒤로 접어주세요 표시한 선에 맞춰 양쪽 모두 내려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표시한 선에 맞춰 양쪽 모두 내려 접어주세요 왼쪽 모서리를 사선에 3분의 1 정도 올려 접었다 펴주세요 접선에 맞춰 안쪽으로 넣어 접어주세요 오른쪽 모서리가 표시한 부분과 맞닿게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안쪽으로 넣어 접어주세요 종이나라 눈 스티커를 사용해서 앞 뒷면에 눈을 붙여주면 돼지 완성! 각기 다른 디자인의 눈 스티커를 사용해 다양한 표정의 돼지를 완성해 보세요